안녕하세요 아코디언과 함께 아코디언 킴입니다 많은 학생분들의 기대와 성원에 힘입어 드디어 한권으로 끝내는 아코디언 트로트 연주곡집 시리즈를 출판했습니다 이번 교재 시리즈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시대에 대부분 집에서 혼자 연습하고 계실 여러 학생분들에게 집에서도 제대로 정확히 연습하시면서 즐기실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 제공하자는 생각으로 여러 부분을 많이 생각하며 작업했으며 아코디언 음역대로 출판된 아코디언 전용 악보 만들기 각 연도별로 사랑받았던 곡들을 최대한 다양하게 담아보기 멜로디와 애드립 꾸밈음은 물론 전주부터 간주 후주까지 최대한 원곡의 흐름을 그대로 악보에 담기 각 곡마다 오른손 손가락 번호와 왼손 베이스 연주표 등을 따로 기재해 드리기 등등 올 초 기초 학생분들을 위해 전주와 기본 1절 멜로디 위주로 작업하여 출판된 아코디언 트로트 기초교본과 수록곡은 동일하며 이번 출판된 교재는 이전에 출판된 트로트 기초교본과는 다르게 원곡을 최대한 살려 멜로디 진행 코드 진행은 물론 애드립과 꾸밈음 전주와 1절 간주 2절 후주 엔딩 부분까지 모두 작업되어 있는 말 그대로 트로트 연주를 맛깔라고 화려하게 한권으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교재입니다 당연히 기초교본보다는 난이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오른손 멜로디 파트와 왼손 베이스 버튼 파트를 하나의 악보에 동시에 적용하여 악보에 시인성을 극대화시켜 정확한 연주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작업했으며 각 곡마다 왼손 연주에 필요한 베이스 버튼표를 바로 체크하며 연주할 수 있도록 왼손 베이스 표를 왼쪽 상단에 적용했습니다 또한 모든 곡에 오른손 멜로디 손가락 번호와 왼손 베이스 버튼 연습 방법을 100% 기재하여 처음 연습하시는 분들께서 큰 부담 없이 최대한 쉽게 연습하실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1권부터 3권까지 수록되어 있는 곡들의 제목을 간단히 첨부해 드렸는데요 연도별, 장르, 템포 등을 종합하여 흘러간 옛 노래부터 신곡까지 아코디언을 연주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곡들을 한 권에 20곡씩 각 교재에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제본으로 출판하여 한 장 한 장 편하게 넘기면서 보실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써서 출판했습니다 무엇보다 표지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 기기 등으로 연결하여 시청과 교육 자료와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강의와 연주는 추후 업로드 예정입니다 교재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밑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금액은 한 권당 18,000원이며 출판 기념 할인 이벤트로 1권부터 3권까지 시리즈 합본 세트 구매 시 4,000원을 할인해 드리면서 무료 배송으로 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트 할인 판매가는 5만원입니다 또한 출판된 다른 교재들과 동시에 구매 시 구매 수량에 따라 3,000원에서 5,000원까지 총 금액에서 추가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 판매 수익의 1%씩 적립하여 매년 연말 조금이나마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재 출판은 물론 좋은 강의 컨텐츠와 연주 영상 등을 꾸준히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연주생활 즐기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